하이 하이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았대 힐 때 가다가 땅바닥에 누워서 잘 뻔했네 오늘 너무 저 계속 졸리다고 징징댔어 쌤한테 왜 이렇게 지구력이 많이 약해진 거 같아 나 너무 코어가 약한 거 같아 부들부들 좀 떨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난 진짜 강도 7.0 지진임 지진 나를 운동 가르치면 무슨 느낌일까? 매번 운동은 꾸준히 하러 나오는데 딱히 발전하는 건 없고 뭐라 하기도 좀 그런데 또 뭐라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사슬 사슬 없어? 사슬이 아닌가? W인가? 이걸 저만은 봐 사슬이 아닌가? 사슬이 아닌가? 사슬이 아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웃기지? 뭔가 웃기네 그냥. 이렇게 웃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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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에어컨 틀었는데 좀 춥네요. 끌어갈 힘이 없어요. 이렇게 웃기네. 아니에요. 그냥 버튼이에요. 천장 버튼이 아니고. 벽에 있어요. 벽에. 네. 맥시멈 2cm까지는 누구한테 줄 수 있는데. 그럼 저한테 근육을 주세요. 키 2cm는 근육 20kg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. 아 나 근데 자세가 진짜.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아지네.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고 체형이 변하는 거 같아. 근육이 없어서 나 보기에는 체형이 변하는 거 같아.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없어. 아이. 갑자기 기회를 넣어버렸는데. 저의 멋진 헤어로우러러면 안 좋겠어. 꽤 들어가는 거 같아. 이 시간이 지낼 거 같아. 저의 멋진 역할이 없었다. 아. 아. 나의 멋진 경환의 기완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? 아. 그런지. 블리츠는 끌어둬지면서 개똥구대기 히히 히힛 히히 히히 히이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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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이 어떻게 똥채미한 것 같아요 히히 한 번 웃어. 오랜만에 롤 하다가 진짜 웃겼네. 오 간다 간다 간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. 됐다. 미쳤다 경. 레벨이 왜 이래 근데? 이제 봤네. 레벨이 16이야. 맨날 싸이온 상대하면 알게 모르게 레벨이 나보다 높아져 있어. 차라리 발전. 실제 음료는 야 부활해줘. 아니 형 반응이 너무 까비. 늦게 본거다. 와 개사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